차에서 기다리니까 왜 왔어? 진수 보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고. 저거 나잖아.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래. 그게 무슨 소리야. 엄마잖아. 무슨 소리야. 진수 보기 전에 가야 된다고. 왜 그랬어? 금고 온다 그랬잖아. 남자 때문이었네. 그게 무슨 소리야. 왜 너 지옥이야. 왜 널 버렸냐고. 놔 놔. 나 이리 지옥놈아 놔. 죽여 죽여. 니 마노란 니 애새끼. 다 죽여. 아빠 제발 그만해. 진수야. 진수야. 일어나 있어. 정지수. 진수야. 일어나. 엄마가 나오지 말랬잖아. 가족들에게old. 나의 경우는 우리의 역할을 누러 새해. 너무 힘들어. 정지수야. 드디어 몬세이. 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